뜨신 친구들 안녕 오늘은 드디어 기다리던 초승달 수세미를 함께 배워 볼 거에요 수세미 실로 하면 잘 안보이기 때문에 항상 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매끈한 실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수세미 실이랑 6호 코바늘로 하시면 되요 저는 실이 좀 두껍기 때문에 7호로 하겠습니다 음 시작을 해 볼게요 자 이 친구는 살짝 치워 놓고 어 참고로 뒤에 보이는 요 하트 수세미 하트 수세미는 다음에 올라올 영상이에요 다음에 함께 배워 볼 수세미 이중 뜨신 이중 하트 수세미 에요 자 시작을 해 볼게요 어 시작은 색상은 일단은 여기 초승달 부분 말고 바탕이 되는 바탕이 되는 색깔부터 어 실을 잡고 시작을 할 거에요 네 그러니까 바탕이 되는 색깔로 일단 처음에 가마코를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사슬을 하나 둘 세 개 세 개로 올려 줘요 세 개로 올려 준 다음에 음 감아코 한 자리에다가 바늘에 한번 감아서 한길긴뜨기를 어 열 다섯 개 열 다섯 개를 더 해 줄 거에요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사슬 사슬 하나에다 한길긴뜨기 열 다섯 개니까 총 기둥은 열 여섯 개가 되겠죠 음 어 그렇게 해서 이제 기둥을 전체 기둥 총 열여섯 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15 16 어 그러니까 사슬 기둥 포함해서 총 기둥을 열여섯 개를 했어요 이렇게 음 16 개를 하셨으면 이제 빼뜨기 를 할거죠 빼뜨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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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여기 첫번째 사슬 기둥 첫번째 사슬 기둥과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사이에 있는 여기 벌려 보시면 여기 있는 조그만 구멍이 있잖아요 어 요 자리 음 요 자리 여기에 다 들어갈 거에요 타고 올라가서 타고 올라가서 요 위에 있는 요 코 뭐 요 코 타고 올라가서 요렇게 여기다가 빼뜨기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 상태에서 이 실을 내려놓고 이제 지금 보시는 초승달 수세미 에서 여기 초승달이 되는 부분 여러분들이 초승달이 되는 부분에 배색할 색상 이 지금 여기서 들어가는 거에요 음 요렇게 어 저는 흰색으로 해볼 건데요 배색한 색상을 요렇게 뒤에 잡아서 요렇게 어 잡아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슬 하듯이 사슬을 하나 빼 줘요 음 색깔을 바꿔 주는 거죠 색깔을 바꿔 준 다음에 어 회색은 쭉 당겨 놓고 어 타이트하게 당겨 놓고 이제 회색은 여기다 내려놓고 음 여기 이제 초승달이 되는 부분의 색상으로만 일단 먼저 뜰 거에요 어 여기까지 하셨으면 처음에 요기 빼뜨기 했던 자리 있잖아요 빼뜨기 했던 자리 요 자리 빼뜨기 했던 자리에다가 짧은뜨기 짧은뜨기를 하나 지금 보시면 저는 요 뒤에 배색한 색상을 같이 감싸 주면서 떴어요 요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감싸면서 뜨면은 어 나중에 별도로 추가로 마무리 할 필요가 없이 한 번에 마무리가 같이 되거든요 이 회색 실은 놔둔 상태에서 이건 나중에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놔두고 이 배색한 색상만 감싸면서 뜰 거에요 짧은뜨기를 하나 짧은뜨기 하나 하셨으면 그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를 두 개 짧은뜨기를 하나 둘 두 개 써요 그 다음은 그 다음 코에다가 긴뜨기 긴뜨기를 두 개 바늘에 한번 감아서 이렇게 그 다음 코에다가 이렇게 빼고 긴뜨기는 세 줄을 한꺼번에 빼는 게 긴뜨기죠 긴뜨기 하나 감아서 이렇게 빼고 긴뜨기를 두 개 긴뜨기를 두 개 긴뜨기 두 개까지 했으면 이제 그 다음 코 그 다음 코를 할 차례 그 다음 코는 한길 긴뜨기를 세 개 어 바늘에 한번 감아서 이렇게 다음 코에다가 한길 긴뜨기는 바늘에 한번 감아서 걸고 뺀 다음에 긴뜨기와는 다르게 두 개 빼고 두 개 빼는 어 이 한길 긴뜨기를 이렇게 세 개 해줄 거에요 둘 셋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그 다음 자리는 한길 긴뜨기를 하나 그 다음에 두 길 긴뜨기를 두 개 기둥은 총 세 개인데 처음 그 다음 코 중에 처음 하나는 한길 긴뜨기를 이렇게 해서 하나를 똑같이 해주는 거에요 그 다음엔 바늘에 두 길 긴뜨기 두 바퀴 감아서 같은 코에 넣고 걸고 뺀 다음에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그 다음에 또 두 개 빼고 이게 두 길 긴뜨기 이거를 하나 하고 두 개 한번 더 해주는 거죠 음 두 개 빼고 두 개 자 이렇게 하시면은 초 승달의 형태가 나오기 시작하죠 음 여기서는 어 여기서 제가 미리 한번 말씀드릴 거는 그거 긴뜨기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한길 긴뜨기 긴뜨기 두길 긴뜨기 할 때 어 이렇게 바짝 붙여서 하시면은 타이트하기 때문에 기둥이 좀 어 그 그 한길 긴뜨기 두길 긴뜨기 그 기둥에 따라 나는 차이의 길이감이 제대로 표현이 안 돼서 모양이 제대로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이트하게 빼면은 모양이 제대로 안 나올 수 있는데 어 이렇게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살짝 이렇게 들어 올려서 떠 줘야 되거든요 음 살짝 들어 올려서 이거는 긴뜨기 종류를 좀 이쁘게 하는 거는 연습을 좀 한 다음에 해야지 작품이 좀 더 이쁘게 나올 수 있다는 걸 한번 알려드리고 이제 다시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이 다음 코에는 두길 긴뜨기를 4개 하실 거에요 두길긴뜨기를 4개 바늘에 한번 감아서 두길긴뜨기를 하나 둘 셋 음 네 이게 가장 가운데 어 지금 두길긴뜨기를 4개를 한 여기가 가운데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셨으면 그 다음에 역순으로 지금까지 한 걸 역순으로 되돌아갈 거에요 역순으로 어 그러면 여기는 여기서 올 때는 한길긴뜨기 하나 하고 두길긴뜨기를 2개 했으니까 거꾸로 두길긴뜨기 2개 한길긴뜨기 하나 가 되는 거겠죠 두길긴뜨기를 하나 둘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를 하나 음 그 다음은 한길긴뜨기 3개 감아서 한길긴뜨기 3개 그 다음 차례는 그러면 긴뜨기가 2개 였죠 어 한길긴뜨기 3개 되면 긴뜨기가 2개 바늘에 감아서 하나 둘 긴뜨기 2개 다음엔 짧은뜨기 2개 짧은뜨기를 하나 둘 그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 코에다가 빼뜨기 한번 해줄게요 빼뜨기를 빼뜨기 한번 하고 빼뜨기를 한번 하고 실을 이렇게 잘라 주면 되요 빼뜨기 한번 하고 실을 잘라서 쭈욱 어 그 이렇게 하면은 초승달이 완성이 된 거에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어 이제 다시 어 초승달 수세미에 바탕이 되는 색으로 이제 다시 뜰 건데요 어 여기 어 여기 아까 회색 실을 이렇게 남겨놨었잖아요 바탕이 되는 색상을 음 바탕이 되는 색상을 남겨놨던 거를 바로 여기서 쓸 거예요 여기 처음에 실을 배색했던 요 자리 배색했던 첫 번째 코에다 이렇게 찔러서 여기서 이 회색 실을 바로 이렇게 빼는 거죠 하나를 음 어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사실 하나 둘 세 개 세 개 올린 다음에 이제 어 기존의 호빵 패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이 모양만 떠 놓으면은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호빵 수세미를 한 번이라도 떠 보셨다면 그 패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층은 기둥을 하고 두 번째 층은 한 코에 두 개씩이잖아요 근데 여기 초생 여기 초생딸 부분이 한 코에 두 개씩 한 부분이니까 두 바퀴라고 붙이면 돼요 이제 3층 3층 할 줄 아니니까 3층을 어떻게 하냐 기둥을 올리고 그리고 그 다음 코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하나 그 다음 코에다간 하나 둘 두 개 음 그 다음 코엔 다시 하나 그 다음 코엔 한길긴뜨기 두 개 어 하나 둘 음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를 하나 둘 하나 둘 기본 호빵 패턴으로 하나 둘 하나 둘 해서 여기 끝까지 어 흰색인데 끝까지 한 바퀴를 전체를 돌건데 어 이렇게 쭉 돌건데 일단은 저기 이제 흰색 있는 부분까지 쭉 뜨시면 되요 음 요렇게 해서 쭉 돌아 볼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고 그 다음 코에 둘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초승딸의 끝부분까지 거의 다 왔죠 음 여기 초승딸의 끝부분까지 다 왔는데 둘 둘 어 여기다가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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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마지막 여기 흰색 여기 요자기 흰색이 빼뜨기 했던 요자리 여기 요자리에다가 둘 여기다가 둘 해줄거에요 둘 여기까지 하나둘 어 그리고 이 흰색 실은 이렇게 땡겨주고 음 뒤로 놓은 다음에 여기 빼뜨기엔 요자리 있잖아요 어 빼뜨기엔 요자리 여기다가 하나 어 하나 어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둘 하나 둘 이렇게 넘어가면 되요 음 여기 둘 그 다음 코에는 또 이제 하나 둘 음 기둥을 하나를 더해서 어 어 여기 처음 했던 자리에다가 이제 기둥을 하나를 마지막에 추가를 해줘서 두 개로 만들어 주거든요 음 이렇게 둘 두 개를 만들어주고 빼뜨기 빼뜨기는 요렇게 또 항상 하는 자리 어 처음 사슬 기둥과 두번째 한길긴뜨기 기둥 타고 올라가서 요 위에다가 어 요 위에다가 빼뜨기 짜잔 음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완벽하게 호빵 패턴인거죠 그 다음은 방금 2층은 하나 둘 하나 둘 했잖아요 2번 층은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인거죠 일단은 사슬을 하나 둘 세 개 올리고 그 다음은 여기 여기 빼뜨기 했던 요 자리부터 요 자리부터 요 자리부터 하나 하나 하고 여기 이 자리에 둘 음 기본 호빵 패턴으로 이제 계속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하나 하나 둘 하나 하고 그 다음 코에 또 하나 하고 그 다음 코에다가 두 개 요 코에다가 하나 둘 둘 자 이렇게 해서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해서 음 또 이제 한 바퀴를 쭉 돌려 줄게요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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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둘 둘 그리고 하나 그리고 하나 그리고 하나 둘 둘 둘 js 둘 둘 둘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다가 하나만 더 해주면은 하나만 더 해주면은 이렇게 처음 사슬이랑 포함해서 두 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빼뜨기 빼뜨기 항상 하듯이 첫번째 두번째 기둥 타고 올라가서 요 위에 빼뜨기 여기까지 하셨으면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저도 이렇게 약간 우글우글 울죠 이렇게 우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실텐데 이거 여러분들 잘못 드신 거 아니에요 어 이 초승달 부분 때문에 약간 이런 현상이 일어나구요 호빵 뒷면을 넘어가면서 이제 호빵 뒷면이 어 뒷면이 넘어가면서 이제 이런 우글우글한 부분을 잡아 줄 거에요 자 뒷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기본 줄이는 패턴이죠 사슬 하나 두개 올리고 어 제가 올린 다른 영상에서도 항상 하는 방식으로 두개 올리고 음 한길긴뜨기를 하나 둘 사슬을 두개로 올리고 한길긴뜨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 처음 코를 모아뜨기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어 모아뜨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줄이고 어 늘린거의 역순으로 하나하나 줄이고 이렇게 한 바퀴를 쭉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 하나 줄이는 거는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하나 뜨고 이 상태에서 마무리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감아서 또 이제 요렇게 빼주고 어 한길긴뜨기 반식된 거가 이렇게 있을 때 기둥이 밑에 두 개 있을 때 한꺼번에 모아떠 주는 요게 모아뜨는 거 이게 줄이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줄이고 하나하나 줄이고 해서 한 바퀴를 쭉 돌려 줄게요 음 하나 줄이고 해서 한 바퀴를 음 한 바퀴를 돌려 주겠습니다 하나 둘 어 두 개 오셨으면 처음에 이거는 모아뜨기로 시작했으니까 이제 하나하나 한 다음에 이제 여기 빼뜨기를 해줄 건데 여기서 빼뜨기는 여기 모아뜨기 한 거 하나하나 건너서 요렇게 타고 올라가야 돼 모아뜨기 란 거니까 이게 하나거든요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요 위에 있는 여기 어 요렇게 타고 올라가서 요 위에 있는 여기 작은 구멍 어 여기다가 빼뜨기 빼뜨기를 해주고 이제 역순으로 줄여야 되니까 이번에도 사슬 하나 두 개 올리고 빼뜨기 한 요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 를 한길긴뜨기 를 해주고 그럼 이제 모아뜨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아뜨기 로 하면은 역순으로 어 가야 되니까 이제 이전에는 하나하나 줄이고 하나하나 줄이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하나 줄이고 하나 줄이고 할 거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하고 줄이고 하나하고 줄이고 해서 한 바퀴를 또 쭉 돌아 줄게요 하나하고 줄이고 해서 한 바퀴 줄이고 줄이고 이제 또 마지막 줄이기를 줄이고 줄이고 여기서 여기서 여기 뒷면의 안쪽에 이제 실들을 마무리 해 줄게요 가운데 이 가마크로 한거는 쭉 당겨서 타이트하게 당겨주고 어 타이트하게 당겨주고 이렇게 실을 잘라 주시면 되구요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 있는 실은 초승달 부분에 흰색은 이렇게 돗바늘에 그래서 이렇게 흰색 기둥 어 뒷면이기 때문에 안보이니까 크게 신경을 안쓰셔도 되긴 되지만 그래도 깔끔한 마무리를 하실거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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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뒷면으로 해서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빼준 다음에 음 빼주고 이렇게 당겨주고 이렇게 당겨준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자르면 끝 자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마무리 되요 음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진행을 해 볼게요 어 이전에는 하나 줄이고 하나 줄이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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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줄이는 것만 연속적으로 일단은 사슬을 하나 둘 마찬가지로 올리고 두개 올리고 빼뜨기 했던 자리에다가 이제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해주면 모아뜨기로 시작 음 이렇게 해서 이제 걸고 빼고 그 다음에 또 걸고 뺀 다음에 떠주고 어 모아뜨기 계속 이렇게 어 계속 모아뜨기 어 줄여주기로 음 한 바퀴를 쭉 돌게요 이렇게 해서 모아뜨기 계속 모아뜨기로 한번 한번 해서 한 바퀴를 쭉 돌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모아뜨기까지 모아뜨기 까지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또 모아뜨기 타고 올라가서 빼뜨기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마지막 한 바퀴 마지막 한 바퀴 마지막 한 바퀴는 또 마찬가지로 방금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일단 사슬 두개로 올리고 한길긴뜨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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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길긴뜨기를 해주고 음 이 상태에서 또 이제 모아뜨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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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거예요 어 이렇게 걸고 빼고 모아뜨기 계속 또 마찬가지로 방금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모아뜨기로 한 바퀴를 쭉 돌리고 어 돌려 줄게요 쭉 한 바퀴를 돌려 주겠습니다 음 마지막 모아뜨기 까지 해준 다음에 이제 또 마찬가지로 처음에 여기 처음 모아뜨기 한거 타고 올라가서 빼뜨기 음 여기 처음 모아뜨기 하는거 두개 건너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여기다가 빼뜨기 까지 해주면 이제 어 마음 이렇게 빼뜨기 해 주시고 어 실을 잘라주고 이제 쭉 들어올리면 되요 음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끝난 거예요 자 이렇게 펴서 이렇게 펴서 자 이제 돗바늘로 이렇게 돗바늘로 해서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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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코 있잖아요 그 이랑뜨기 하듯이 여기 한 줄만 잡아서 이렇게 뱅글뱅글 감으면서 여기 있는 실을 쭉 이쪽으로 어 이쪽으로 이렇게 타고 한바퀴 플러스 알파 한바퀴 반정도 한바퀴 반에서 두바퀴 정도 어 한바퀴 반에서 두바퀴 정도를 이렇게 다시 이제 조금 이 정도 겹치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어 한바퀴 반에서 두바퀴 이 정도를 돌려 주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빼서 당겨 주고 이제 마무리 하시면은 음 이렇게 당겨 주고 이 실은 자르면 타라 타라 안에 초승달 수세미가 완성 됐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살짝 이제 우는 느낌이 들텐데 수세미 실로 할 때는 조금 덜 울어요 저는 이거를 이제 다림질 한번 해볼게요 다림질을 타라 아 네네 제가 스팀까지 완성했어요 이거는 제가 매끈한 실로 뜬 샘플이기 때문에 스팀을 해 줬습니다 어 스팀을 해 주니까 이제 우글우글한 것도 완벽하게 펴졌죠 어 어 요렇게 음 떠봤어요 수세미 실로 하면 여러분들이 처음 드실 때는 살짝 어 살짝 우글우글해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는데 긴뜨기 기둥을 빼는 게 익숙해지면은 그게 어 그게 잡힐 거에요 어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초승달 수세미 뜨는 것을 배워 봤구요 어 이제 다음번은 요기 뜨신 이중 하트 수세미 어 이중 하트 수세미를 이제 함뜰 할 거에요 어 여기 이렇게 깔별로 떠 놓으니까 이쁘죠 어 요즘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기침이 자주 나가지고 어 이거 영상을 찍으면서 기침을 되게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구요 어 그러면 저는 또 어 다음 이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쁜 어 초승달 수세미 한번 또 떠보시구요 어 이제 또 이제 음 다음 영상으로 저는 또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뜨신 친구들 안녕 안녕 어 자 기다려 아 기다려봐 아 기다려봐 아 기다려봐 아 이것도 소개하려고 했는데 어 이것도 소개하려고 했는데 깜빡했다 어 깜빡했다 기다려봐라 아 짜잔 어 여기 보시면 이제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초승달 뜨신 별빵 패턴의 어 별 별 패턴으로 이렇게 어 별이나 초승달 컷받침도 떠도 이쁘니까 이렇게 두가지를 떠서 어 세트로 선물해도 되게 좋으실 거에요 음 음 그러면 이렇게 어 응용해서 여러분들도 많은 작품을 만들어 보시고 그러면 저는 또 이제 다시 인사를 드릴게요 뜨신 친구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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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 다음주 한뜨다 다음주 한뜨는 요렇게 이쁜 이중 하트 어 지금 요거는 소물로서 이렇게 빵빵하죠 어 이중 하트 뜨신 하트 수세미 어 다음주 한뜨는 이걸 하겠습니다 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에이 에이